윈터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전설 속으로만 마주하던 신비의 존재를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린다고 희설이요? 희선배님입니다 어? 희선배님 생일이네 생일이야 전설까지 됐어? 전설? 전설은 너무 보내는 거 아니에요? 항상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저는 이 친구들 보려고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어? 정말? 태연은 기다리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요? 태연 선배님이 저희 넥스트레벨 처음에 나왔을 때 톡을 찍어주시겠다고 해서 챌린지로? 네 챌린지로 또 회사에서 기다려주셔서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? 부담되게 선배가 먼저 그냥 그걸 과연 에스파를 위해서 찍었을까? 쟤네 발상이 변태 같아 발상이 변태야 나도 하고 싶었거든 정상은 아니야 총 내려놓고 해 총 내려놓고 해 진짜 대세 아이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전용 빛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 멤버라는 얘기를 제가 매니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작은 소리만 내도 되게 놀라고 되게 반응이 큰 타입이고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스타일이구나 무덤덤한 스타일이고 입맛은요? 입맛? 입맛도 한식파예요 밥 좋아하고 식사 저는 무조건 디저트파 약간 신동엽 씨와 김동현 씨 느낌 단 거 좋아하고 자 윈터 갑니다 잘 썼어 내 꿈 많은 널 가두고 싶어 운명할 수 없었어 잡힌 너의 안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잘 썼다 잘 들은다 두 분 다 잘하네 근데 너를 이건 좀 때렸는데 선배들이 안 때리면 좀 섭섭하네요 다시 한 번 좀 때려줄 수 있나요? 자 갑니다 다정을 이제 내 꿈 많은 널 가두고 싶어 진짜 어떡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무슨 기계로 찍은 것처럼 카리나 버전 가능합니까? 그럼요 그럼요 왜? 제가 하는 거 왜 쳤어 치다가 본인이 놀래는 이거 뭐야? 스스로 갑니다 내 꿈 많은 널 놀랐어 본인이 놀랐어 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원샷 과연 누굽니까? 보여주세요 조피 와 와 여러분께 힌트를 공개하며 힌트박 오픈 네 자 여섯 개의 힌트가 실례야 실례 진짜 징그러워 얼굴 각도라도 맞춰주던가 네 붐스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완전체가 놀토에 온 만큼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고 리허설까지 맞췄습니다 특별히 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스파가 개장이 됩니다 이 붐스파는 진짜 스파예요 붐스파 회원권을 선택을 하시면 특수 제작한 설마 때밀이 수건? 때밀이 봉이 등장을 합니다 때밀이 봉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저께 저거 샀는데 아 이거 엄청 시원해요 이게 지금 이 때밀이 봉 앞에 이 공간에 두 글자를 적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게 두 개를 아니고 하나에 두 개 하나에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글자를 공개합니다 두 글자를 앞쪽 위주로 닦아주세요 앞쪽 위주로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해? 애매한 단어가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꼭딱 들으면 안 돼? 꼭딱? 꼴레리 다음에는 무조건 쌍기역 아닐까? 딱! 하고 그 다음 글자는 어때? 알잖아지 맞잖아지가 나오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붐스파를 쓰려고 하는 거죠? 붐스파이요? 너무 대충 했어 그러니까 에스파는 어때요? 붐스파 쓰는 거 괜찮아요? 붐스파? 그 그림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쓸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닝닝 네? 붐스파 써요? 선생님 뭔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붐스파 선택 네? 몇 번입니까? 29, 30? 맞아 맞아 딱이랑 딱 뒤에 동 글자 다 확실해? 저 개인적으로 쓰는 카메라 감독님 도착하셨어요? 도착하셨네 도착하셨네 고맙습니다 도착하셨네 도착하셨네 고맙습니다 직접 고용하신 카메라 감독님이셔 진짜요? 사비로 왜? 5인치 캠 만들려고 그럼 붐스파 안 하면 그냥 퇴근하시는 거예요? 진짜 대박이다 붐스파 자 갈게요 의상도 있어요? 네네 이제 스파니까 그리고 스파 가면 뭐가 올라옵니까? 수증기 뭐 올라와요? 김이 올라와요? 김 올라오죠 김 수증기? 자 아니 아무 연관이 없잖아 비눗방울은 음악 주세요 주세요 벚살 줘라 얘기 음악 주세요 주세요 벚살 줘라 얘기 나 줘 이거 야 잘 안 보여 고장들 밖에 모든 걸 삼켜버릴 빵빵 호 아 진짜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아 진짜 진짜 너무 심한데 아니 이거 좀 심하잖아 아니 못 봤어 너무 매워 일로와 일로와 야 오늘 진짜 안 보여 나?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너는 아예 안 두고 한 번만 왜 왜 왜 누워요 내가 누운다고 내가 왜 내가 왜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봤다 봤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잘 못 봤어 너무 안 보여 여기 너무 안 보여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윈터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비디오 판독 윈터가 붐 직캠을 찍었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옛날에 누가 이거 안 되는데 옛날에 누가 했었는데 안 되는데 저기서 추적스럽게 골면 우리도 똑같이 나가는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거는 안 직캠 아니 근데 오늘 거는 오늘 거 너무 심하잖아 그래 직캠을 좀 보자 연결해줘요 옆에 꼽아야 돼요 오셨어요? 본 사람 없어? 저기 나왔어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고개를 돌려 고개를 돌려 저 웃기다 저 웃기다 저 웃기다 저 웃기다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어떻게 맞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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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 걸지마 최후의 할게 아니요 카메라로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였겠냐고 이거 너무해 아니 타월에 그 검은색 줄을 이게 뭔데 됐다 아니 근데 그 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 우리 거기 돌려봐 거기 돌려봐 너다 DF 너다? иф이 지적이다 원 지적이야 이마 이마 무 머다다, 머다! 이마, 이마, 머! 머다다, 머다! 머다야, 머다! 무다, 무다, 무! 이마? 머다야, 머다! 무다, 무다, 무! 머다, 머다! 머다면 약간, 머다면 약간 머 다들 알잖아, 뭐 이런 건가? 머 다들 알잖아? 머 다들 알잖아? 앞에는 뭐야, 그러면? 그래, 그래, 그래! 그러면 드로랑 맞네, 드로맞은 나랑 자, 들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앉아서 찬석해 주시고 들을 수 있어요! 2차 시도! 듣자, 듣자, 먹자, 읏자! 나온다! 시작! 서로 몇 원! 뉴의 널 향한 맘에 띠! 혼나비꼴루, 호빅걸로 밧들아 알잖아~! 여보, 다들아 알잖아, 맞는데? 다들 알잖아, 맞는데? 다들 알잖아, 맞는데? 다들 알자는 너무 정확한데? 딱그래도 딱그래 맞더라! 아까 닝닝이 들었던 국어사전은 정확해요? 아유, 좋아요! 아유, 좋아요! 目前 Ivan은 완전 잘 들려요! 아나운서야, 밑쪽 두 줄! 닝링이 혼자 고군분투에서 뽑아낸. 국어사전은 정확히 들었다. 딱 그래봤다. 근데 꼭이 아니라 골 같지 않아요? 근데 아무리 들어도 골이에요. 그냥 골이 똑같이 들어가나? 의미 없이 얼레리 꼴레리 꼴이라고? 그거 회사에서 컴폭할 리가 없지 않니? 그냥 꼴로 맞추려고 그냥? 듣기에는 얼레리 꼴레리 꼴인데 또 SM 식구들이 진짜 그게 컴폭이 안 나요? 말이 좀 이상하잖아. 근데 이상한 가사가 많긴 해서. 근데 골 말고는 뭐가 없어. 향은 아니겠지? 향 뭐 다 알잖아. 아니면 거 어때요, 거? 거, 거, 거. 다들 알잖아. 나래 씨,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다들 알잖아. 내가 장사병이라는 게 걸렸어. 그렇게 됐구만. 탱구 걷으러 가니까 너무 구수해져요. 일단은 한번 갈게요. 윈터 정답 존으로 갑니다. 자, 윈터가 정답 존으로 갑니다. 비워둡니다. 일단은 비워둡니다. 한 글자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답 존에 간 윈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. 윈터, 윈윈터. 자, 윈터. 본인이 원하는 거 적으세요. 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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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? 아니면 내 골 뭐 알잖아, 이런 골. 내, 나의 골? 네, 내 골 좀 봐. 내 골을 얘기하는 건가? 그러니까요. 얼레리 골. 얼레리 골, 내 골 좀 봐 할 때 그 골. 골. 얼레리 골, 레리 골. 골로 갑니다, 골로 갑니다, 골로 갑니다. 자, 과연. 과연 골이 맞을지. 이거 틀리면 한 글자를 봐야 되나? 주세요. 발끈에서 국어 사진 뒤지니. 딱 그래, 널 향한 마음의 병. 얼레리 골, 레이리 골 뭐 다들 알지 않나. 불러냈습니다, 불러냈습니다. 과연 결과는? 동현이 느낌은 어때? 이상해요, 이상해요. 이상해요. 그럼 정답인데? 그럼 식사 준비하시죠. 오케이. 자, 일어나자고. 식사야, 식사. 결과. 결과. 오빠야. 어디야. 결과는? 그냥 나중에. 결과. 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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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정답이에요. 골? 골입니다. 이거 한 번만 당당해, SM에서. 아유, 골 났다. 골. 골, 그 골, 그 골. 감사합니다. 얼레리 골, 레이리 골. 됐어. 정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골 봐라. 골 봐라. 인정, 인정. 진짜. 얼레리 골, 레이리 골이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여러분. 먹게 됩니다. 맛있으세요.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달달달달달달달달. 저희 떨리면. 하나도 안 떨려요. 진짜 두 번째인데 뭐가 떨려. 순댓국 냄새났어. 들깨 미역국. 들깨수제비. 들깨수제비. 들깨수제비 칼국수 좋아하나 봐. 들깨칼국수면 나 진짜 울어버려. 수제비여도 살짝 글썽일 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왜 그래? 아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조용히 만들래요. 윈터는 어때? 입에 맞아요, 윈터? 맛있어요, 최고? 진짜 맛있어. 간이 어때? 닝닝하지 않죠? 간 딱 좋죠? 오, CF처럼? 닝닝하지 않네요. 간을 안pl어 주세요. 간을 좀 쓰세요. 언니는 옆으로 간을 안 뺏죠. 대단하고 있음이 나옵니다.